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콜 오늘의 추천 도서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루퍼트 스파이라지음 김주환 옹김 멋진 분들이 추천을 하고 계신데요. 책춘함이 참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한 분이시죠. 디펙 초프라는 저는 현대의 어떤 영적 지도자들보다도 루퍼트 스파이라의 언어를 통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내면 소통으로 아주 큰 호응을 받고 계신 김주환 교수님이 번역도 하셨고 이렇게 소개하시네요.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순수의식으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순수의식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직접적인 길이다. 루퍼트 스파이라는 본인의 책을 이렇게 소개하네요. 이 책은 내가 지난 40년 동안 명상과 기도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의 정수입니다. 이 책이 당신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의 셈으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이 올라오죠. 자 루퍼트 스파이라는 어릴 때부터 실체의 본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17살의 명상을 배웠고 지난 20여 년간 프란시스 롤스 박사와 인도 북부의 샹카라치아인 산타난다 사라 스와티의 지도 아래 정통 아드바이타 베단타 전통의 명상에 대한 연구와 수행을 해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피디 우스펜스키, 크리슈 나무르티, 루미, 라마나 마으리시, 나사르 가다타, 로보트 아담스의 가르침에 몰두했으며 많은 부분들은 책출하면서 이미 책으로 소개해드린 작가들이기도 하죠. 마침에 1997년에 스승인 프란시스 루시를 만나게 되었다. 프란시스는 카슈미르 샤이비즘의 탄트라 전통인 아트만한다 크리슈나 메논의 직접적인 길의 가르침을 루퍼트에게 전수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경험의 진정한 본질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었다. 루퍼트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며 영국,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정기적인 명상 모임과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신을 발견했다. 나는 신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나 자신을 발견했다. 숙피격언 역자인 김주환 교수님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은 루퍼트 스파이라의 Being Aware of Being Aware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명상의 핵심에 대해 그야말로 간결하고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짧지만 매우 깊이 있고 쉬운 말로 평이하게 설명하지만 결코 가볍거나 피상적이지 않으며 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깊은 영적 울림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책이다. 대부분의 독자들로 하여금 명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저자는 명상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경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진정한 행복은 대상적 깨달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온전한 평온함과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알아차림을 늘 알고 있으나 주의를 대상적 경험에 집중하느라 강구하고 있을 뿐이다. 알아차림 자체가 진짜 나다. 스파이라의 논의는 주로 베단타 철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기독교나 불교의 관점도 수시로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베단타 철학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신비주의적이고도 종교적인 것들을 싹 걷어내고 핵심적 논의만을 추출하여 현대적이고도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한다. 그럼으로써 가장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증류 과정을 거쳐 원액을 뽑아내듯이 베단타 철학으로부터 핵심만 추출한 그의 논의는 기독교나 불교의 가르침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그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지만 어떠한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보다도 더욱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동시에 어떠한 명상 지도자보다도 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한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파이라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영향을 깊이 받았지만 동시에 베단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광범위한 인도 철학과 명상에 일찍부터 눈을 뜰 수 있었다. 그의 부모는 런던에 있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을 공부하는 모임의 회원이었다고 한다. 우파니샤드에 바탕을 둔 베단타 철학에는 여러 사조가 있으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널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8세기 인도 철학인 샹카라에 의해서 정립된 아드바이탄 베단타 철학인데 그 핵심에는 불이론이 있다. 이게 non-dualism 이분법이 아닌 거죠. 베단타는 베다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으로 베다 경전 자체보다는 우파니샤드에 집중한다. 샹카라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방대하고도 잡다한 우파니샤드 텍스트를 정리하고 주석을 달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파니샤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학자다. 우파니샤드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께서는 핵심적인 우파니샤드 11개를 샹카라의 주석과 함께 원전에서 그대로 번역해낸 인근동 교수의 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스파이라는 젊은 시절부터 도이 예술가의 길을 걸어서 세계적인 도예가로 명성을 떨쳤다. 영국의 유명 뮤지엄에서 그의 작품들을 영국 콜렉션 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에 올 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줄 선물로 가져온 것이 바로 루퍼트 스파이라의 도예 작품이었다. 30여 년간 작품 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도예가가 되었음에도 스파이라는 이제 작품 활동을 완전히 접고 명상 지도에만 전념하고 있다. 스파라에 따르면 명상 수행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단계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순수의식으로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일상적인 삶과 현실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순수의식과 실제 경험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는 것이 바로 이창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 직접적인 길이다. 직접적인 길은 특정한 종교적 전통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전통적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전해내려오는 핵심적인 가르침을 현대인의 삶과 문화에 맞추어 보다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스파이라는 깨달음이란 어떤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다. 특별한 노력이나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특별한 경지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깨달아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달음에서 오히려 멀어질 뿐이다. 알아차림은 특별하고도 오묘한 종류의 경험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수련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거나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명상 전문가는 사실 명상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 보면 된다. 스스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부분 깨달음이 뭔지 잘 모르거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명상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자아를 제거하거나 없애는 것이 명상의 목표인 것도 아니다. 제거해야 할 개별적 자아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자아를 해체하고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환상적인 존재를 영속시킬 뿐이라는 것이 스파이라의 입장이다. 명상의 목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스파이라는 강조한다. 명상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인도 베단타 철학의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나는 사실 진짜 나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나의 무언가 덧입혀진 것이다. 내 이름은 나에게 부여된 것이지 진짜 나가 아니다. 나의 직업은 나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된 역할이지 나가 아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지도 않는다. 인간관계 속에서 맡게 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친구, 부하, 상사, 동료 등의 역할 역시 내가 일시적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 내 집, 내 차, 내 오디오, 내 전화기, 내 컴퓨터, 내 캠핑 장비, 내 자전거, 내 운동기구 역시 다 내가 잠시 갖고 있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니다. 내게 부여된 모든 것, 내가 맡은 모든 역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이 밖에 나를 한정지는 모든 것을 다 제외하고 남는 것이 진짜 나다. 즉준함이 끊임없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죠.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고 미운 옷 새끼가 아니고 백조고 애고가 아니고 셀프고 여러분 안에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 얘기랑 다 일맥하는 얘기죠. 그 진짜 나의 다른 이름이 곧 알아차립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역할을 맡고 있고 이러저러한 것을 갖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늘 알아차리고 있는 존재가 곧 진짜 나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존재가 곧 진짜 나다. 이 진짜 나를 알아차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늘 알아차리고 있다. 다만 잊고 있을 뿐 뒤에 배경이 늘 있다. 난 이것을 배경자아라고 부른다. 스파이라가 이 책에서 영화 스크린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자아이다. 지금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바라보라. 내 손 안에 있는 휴대폰. 이것은 분명 나의 휴대폰이다. 그러나 이 휴대폰이 곧 나인 것은 아니다. 그저 내 것일 뿐 나는 아니다. 내 휴대폰이 나의 어떤 본질적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다.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파손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훼손되진 않는다. 휴대폰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휴대폰을 바꾼다고 해서 나의 본질적인 부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사는 집, 내가 운전하는 차, 나의 주의, 나의 권력, 나의 이미지, 나의 명예, 나의 체면. 나의 업적, 나의 사업, 그 밖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역시 휴대폰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내 것이기는 하지만 나인 것이 아니다. 나의 이름, 직업, 나의, 성별, 성격, 몸, 생각, 감정, 기억, 특성, 행동, 습관, 인간관계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가 곧 나인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이 그 어떤 것에도 진짜 나라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사람들은 내 것과 나 자신을 구분하지 못한다. 내 것을 곧 나라고 착각한다. 말하자면 내 손안의 휴대폰이 곧 나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착각으로부터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발생한다. 이 착각이 편도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시킨다.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다만 우연히 나에게 나타났다가 나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다. 내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내 것일 뿐 내가 아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일 뿐 내가 아니다. 나의 경험, 감정, 생각, 기억, 느낌 모두 다 마찬가지다. 이것도 내가 아니고 저것도 내가 아니다. 내가 알아차릴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내 경험과 인식의 대상일 뿐 즉 내가 지닌 어떤 것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 일상적인 관념에서 나의 일부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손에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라. 휴대폰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는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나다. 휴대폰이 나인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바라보는 것이 나다. 휴대폰이라는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가 곧 진짜 나다. 내가 지닌 온갖 소유물들 역시 그 자체로서 나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주체가 진짜 나다. 나는 인식 주체다. 경험의 주체다. 따라서 나에 대한 묘사는 불가능하다. 실체라 할 것도 없다. 인식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나는 나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내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렇기에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의 자리는 늘 텅 비어있다. 공이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다. 그러나 비어있다. 텅, 빈 곳과도 같다. 공간이 있어야 사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물일 뿐이지만 그러한 사물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공간, 텅, 빈 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배경에는 공간이 바로 존재한다. 마치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는 고요함이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공간이 고요함은 모두 텅 비어있는 배경과도 같은 존재다. 텅 비어있는 배경으로서 늘 거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것이 배경자하다. 텅 비어있는 그 자리는 알아차림의 자리이고 명료한 의식의 주체로서의 배경자이다. 이게 진짜 나다. 인식의 주체는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나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인식의 주체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인식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식 주체로서 늘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 제법 무화의 가르침이 인식 주체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법 무화에서 내가 없다. 이것도 저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 대상으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제법 무화가 부정하는 것은 인식 주체로서의 진짜 나가 아니라 인식 대상으로서의 나에 관한 어떤 것들일 뿐이다. 제법 무화임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진짜 나까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파니샤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나타를 통해서 진정한 아트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선불교식으로 말하면 불성이나 본래 면목을 발견함으로써 나라는 자리가 텅 비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텅 비어 있음이 아났다라고 하네요. 결국 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뿐이다.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곧 내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나는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인식 주체로서의 나는 늘 고요하고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도 점차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홍수가 나서 세상이 휩쓸려 내려가도 나는 물이 닿지 않는 모래섬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홍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섬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 의지한다는 뜻이다. 역자로 싼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작은 책이 우리나라 명상문화가 신비주의와 종교로부터 탈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명상이 마음챙김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명상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명상 수행 인구, 명상 관련 연구, 명상 문화 확산, 의료보험의 적용 여부, 명상 교육의 확산 전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명상이 다른 선진국들처럼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명상은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명상을 특정한 종교와 결부시켜서 바라보는 선입견이 강해서 여전히 명상을 신비주의적이고도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종교적인 편견 없이 마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하는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명상 문화가 이제 겨우 시작되는 시점인 듯하다. 하지만 명상은 아직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요가도 원래는 종교 수행 방법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의 일환으로 여전히 다양한 요가를 수행한다. 요가는 거의 명상 수행과 동일아 볼 수 있다. 스트레칭하듯이 어려운 자세를 취하는 하타 요가는 수많은 요가 수행 방법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하타 요가의 일부가 상업화되면서 몸의 건강을 위한 스포츠로 바뀐다. 종교적 의미를 벗어버리고 운동 프로그램으로 전환됨으로써 널리 확산된 것이다. 전 세계 요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힌두교도라 할 수는 없다. 하타 요가 전통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동작과 자세들을 현대화하여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요가인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요가의 특정 동작이나 호흡법들은 특정 종교적 전통에서 가져다 쓴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힌두교에서 호흡을 종교적 의식에 사용하고 불교가 걷기를 종교적 명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호흡이나 걷기라는 행위 자체를 모두 부정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다. 일본 불교가 안깨를 중심으로 좌선을 발달시켰다고 해서 앉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실 호흡이든 안기든 명상이든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종교적 의미도 없다. 특정 종교적 전통에서 호흡이나 걷기의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종교적 색채를 띈 것뿐이다. 각종 명상훈련 역시 마찬가지다. 불교 등 여러 종교 전통에서 명상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가져다 쓴 것뿐이다. 그래서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는 유사한 명상기법들이 여러 종교나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명상은 명상일 뿐이다.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상의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하면 되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명상의 건강 효과를 잘 살펴보면 된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께서 명상이 주는 지극한 평온함과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면 역자로서 그 이상의 보람은 얻겠다. 진짜 나를 찾는 것. 이것이 진짜 명상이다.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며 그저 고요함 속에 머물면서 알아차림으로서의 나의 본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다. 내가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본성이 곧 평온이고 행복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대상적 경험으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고 알아차림을 그저 알아차리게 되면 아무것도 더 원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충족감과 만족감이 차오른다. 내 마음과 몸이 지금 이 순간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듯한 확실하고도 강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내 몸과 마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 편안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문득 강하게 느껴진다. 그의 말로 완벽한 행복감이다. 행복의 직관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우리의 행복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따지고 보면 그래야 행복해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헤매며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반발하며 저항하지요. 따라서 탐색과 저항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 생각과 감정 및 그에 따르는 행위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탐색하는 행위와 저항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결핍 또는 고통을 불가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행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에서의 성취를 통해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하죠. 혹시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대상이나 만족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결국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죠. 물론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원하는 대상이나 경험을 얻을 때마다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근본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멈추고 잠깐의 행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깔린 고통을 뿌리 뽑거나 영구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고통을 잠시 가리는 것일 뿐이죠.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등의 두추는 만족감이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순간 혹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이 반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적 경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핍, 탐색, 일시적인 충족이라는 무수한 순환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절박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절망을 이럭저럭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절망감을 치료하고 대상을 손에 넣어 절망감을 마비시키며 낭만이나 명상적 체험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회피하고 여러 활동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주위를 딴 데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때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과연 대상적 경험이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편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직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은 평온함과 행복을 갈망하는 자신의 욕망을 대상적 경험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거나 직감적으로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계시겠죠.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그동안 평온함과 만족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정과 행복을 대상적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벌레 기둥을 기어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러한 깨달음이나 직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인식이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는 하지요.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혼란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대상적 경험에서 지속적인 평온함이나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을 자꾸 잊어버리고 대상적 경험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마련이죠. 이러한 직관을 무시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신이나 스승, 만트라, 호흡훈련 등에 집중하는 기존의 종교적 영적 수행은 모두 대상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는 더 이상 평온함과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단 하나의 가능성만이 남습니다.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란 마음이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향하도록 해야 즉 마음의 본성을 탐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상적 경험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적 경험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이나 본질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명상이나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며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스스로를 지켜가는 길 굴복, 서렌더의 길입니다. 항복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 모색하는 직접적인 길이 바로 그 정점이라 할 수 있죠.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하의 이야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탕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세속이라는 대상적 경험이 제공하는 온갖 회롭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행복의 원천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실 그는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극적인 대상에 매료되어 있었을 때에는 행복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법이죠. 이처럼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겪는 자신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경험의 주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의 알아차림에 빛의 방향을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로 향하게 할 때 마음은 점진적으로 때로는 갑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대상적 경험 속에서 찾아 헤매던 평온함과 행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온함과 행복이란 우리 마음이 때때로 갖게 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소란스러운 대상적 경험은 행복을 희미하거나 가려진 것으로 보이게 할 뿐 결코 완전히 소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은 늘 우리 안에 있으며 누구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모든 위대한 종교와 영적인 전통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온함과 행복이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면 왜 우리는 항상 평온함과 행복을 경험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떠오르게 마련이 있는 의문입니다. 왜 다른 일반적인 경험과 마찬가지로 행복도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과 불행 모두 알아차림 안에서 번갈아 생겨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닐까요? 회색 구름으로 꽉 찬 흐린 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순간 구름이 조금 사라진 곳에서는 파란 조각 하늘이 조금 보입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파란 하늘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합시다. 파란 조각 하늘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이 회색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제각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고는 하겠죠. 이렇게 구름 덮인 하늘을 바라보자면 하늘이란 원래 회색 구름으로 꽉 찬 공간이고 파란 조각 하늘은 제한적이고도 일시적으로 구름 안에서 잠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파란 조각 하늘을 자세히 탐구해 보면 사실은 그것은 늘 존재하는 하늘의 일부가 살짝 드러난 것이며 회색 구름이 오히려 파란 하늘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행복이라는 우리의 본래적인 상태가 잠시 드러나는 순간은 마치 잿빛 구름 사이로 파란 조각 하늘이 살짝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불만족이라는 구름이 잠시 없어진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사람들은 그 행복한 상태로부터 얼른 도망가 버리고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본래적 모습을 깊이 탐구해 본다면 즉 생각, 느낌, 감각 지각의 여러 층위를 뚫고 내려가서 우리 마음의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실체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파란 하늘과도 같은 평온함과 온전한 충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파란 조각처럼 행복은 처음에는 가끔 발생하는 일시적인 경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좀 더 탐구해 보면 행복은 항상 존재하며 우리 경험의 이면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렇듯 행복은 불행과 더불어 번갈아 일어나는 일시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이 서로 반대가 아니듯이 행복과 불행이 서로 반대는 아닙니다. 구름이 파란 하늘을 잠시 가리고 있듯이 불행은 행복을 잠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본성이며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마음의 원천에 우리 자신의 핵심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은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드러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대상적 경험의 일종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래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불행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대상적 경험만으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명상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기 마련인 마음의 주위를 내면으로 향하도록 해서 스스로의 본래적이고도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길이 곧 직접적인 길입니다. 직접적인 글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베단타 전통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베단타 철학은 내면을 찾는 모색과 연관된 철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정교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단타 철학은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에 즉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수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베단타 철학은 사람들의 이해 수준과 문화적 조건에 따라 내용이 수장되어 왔고 이에 따라 베단타 철학의 핵심 요소와는 거리가 먼 것들까지 마구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가 베단타 철학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마주치게 마련인 동양적 전통이라는 문화적 포장 요소를 모두 다 제거하고 베단타 철학의 정수만을 뽑아서 지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 책 또한 현대적 문화 요소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과 저는 현대문화라는 동일한 문화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기에 베단타 철학을 신비화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첫 스승인 프렌시스 롤스 박사는 진리는 모든 세대에 의해 매번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직접적인 글을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동양 문화권에 직접 가보진 않았다 하더라도 지적으로는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불이론 Non-Dual Understanding을 둘러싸고 있는 낯설고 이국적인 개념 때문에 불이론의 단순한 핵심을 간파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흑백사고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정교나 영적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진리를 탐구하려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직접적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모색하는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란 전체 여정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단 본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하여 마음에 내재된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다음 여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대상적 경험으로 우리의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얻은 내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토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지각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정점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이나 무한한 신의 존재와 탁월성과 그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알아차림 그 자체 혹은 신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닙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세상에 대한 암과 경험에 충만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과 실체의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알아차림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우리의 대상적 경험을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과 다른 모든 사물들과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의 체화된 삶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결국 개별적 자아라는 도피처로 자꾸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재통합이나 확립이 발생하는 과정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나 베단태 철학에도 내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탄트라 철학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탐구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명상의 정수 시리즈를 통해 알아차림과 대상적 경험 사이의 명백한 구분이 무너지는 것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알아차림이 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과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결코 깨지지 않는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이 알아차림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스태프 티앤콩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시고 추천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주셔서 네, 읽어보게 된 책인데요. 책이 아, 여러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좋은 책으로 여러분께 함께 추천드려 봅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의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가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멋진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